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충전식 무선 솜풍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솜풍기는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 제품을 여러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11번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미국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제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튼튼한 견고함인데요 제품을 보면 디자인에서 미국 이미지가 확 느껴집니다 튼튼한 공구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견고한 느낌도 없고 완성도도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4만원 정도면 저렴한 제품도 아닌데 좀 실망이네요 이 솜풍기는 에어석큘레이터로 유명한 보네이도에서 나온 고포라는 제품입니다 미국 솜풍기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구매해 봤는데요 우선 사이즈가 미국 제품답게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인 솜풍기와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크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리고 최신 솜풍기들은 솜풍기 날개 역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 제품은 아주 심플하게 삼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부드러운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삼엽이면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확인해 보죠 이 제품은 내부에 2600mAh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충전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3시간 정도 충전하면 최대 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대용량 배터리가 이 제품의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2600mAh 정도 되는 솜풍기는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장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이 제품의 장점은 선풍기 헤드가 90도까지 조절된다는 겁니다 선풍기 헤드가 완벽하게 손잡이와 일자가 되는데요 아이돌 응원봉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용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 작동이 시작되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풍속이 변하는데 총 3단계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단계에 상관없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선풍기가 꺼지죠 선풍기의 고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소음입니다 일반 선풍기보다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도 1단계는 대략 45dB로 조용한 주택가 정도의 소음이 나고 3단계는 55dB로 일반적인 사무실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면 바람소리가 꽤 심하게 느껴지고 야외나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옆 사람에게 별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단계는 야외에서도 크게 느껴지죠 제가 이 제품에 기대한 건 바로 전자파 부분인데요 중국 제품보다는 전자파가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풍기 전자파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걸까요? 이 제품도 전자파가 아주 상당합니다 미국 제품도 예외는 없네요 선풍기를 사용하면 전자파는 그냥 함께 가져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풍기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선풍기보다 좀 더 센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가 나거나 우월한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보통 선풍기 바람이 퍼지는 모양이라면 이 제품은 직격타라고 할까요? 그대로 앞으로 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날개가 삼엽이라 부드러운 느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호망 디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엽수가 많은 선풍기 같은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스탠드가 없어서 세워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탠드가 포함된 제품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스탠드도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굳이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죠 이 제품은 가격이 비싼 것도 아주 큰 단점인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2, 3만 원대 제품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도 단점이죠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했던 선풍기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각도 조절이 된다는 것과 바람이 조금 강하다는 것 말고 눈에 띄는 장점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4만 원대 국내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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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